나랑 결혼해 줄래요? 당연히 안 되지 나 결혼해 저 가요? 아 가기 싫다 배가 너무 불러서 라면 핑계는 못 되겠네요 커피라는 클래식도 있는데 이것들이 영화를 찍는 만나는 사람은 있어? 아니요 와 어떻게 이런 걸 속이지? 떠올려봐 재료로 쓰고 비참하게 버려버린 장면 스토리가 막 가슴 뛰지 않니? 예 도와줄래요? 내가 chaque revolucisa 고마워 ơn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